교회 학교마다 여름 선교학교나 수련회 기간이 한창이지만, 미자립교회나 지방의 작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건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의 지역교회 교회 학교들을 위해 광림교회가 청년들을 파송하는 국내 교육선교 사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권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찬양과 율동에 한껏 집중한 아이들. 처음 배워보는 낯선 동작이지만 번쩍 팔을 들어 올리며 멋지게 따라해봅니다. 이번엔 그룹별 공과 시간. 전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학생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소극적이었던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룹에 자존심을 건 승부에 재빠르게 판을 뒤집습니다. 교회 안에 또래 친구가 부족했던 작은 교회 학생들이지만 오늘은 같은 지역의 또래 친구들과 한 팀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은혜를 나누는 이곳은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이 진행하는 국내 교육선교 현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여는 것이 부담되는 미자립교회와 작은 교회들을 위해 광림교회는 매년 여름 교회 청년들을 전국 각 지역에 파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족한 재정뿐 아니라 교회 안에 청년 감소로 교회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교회 사역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 먼저 청년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교회 학교 아이들은 청년들이랑 잘 만나서 할 때 큰 시너지가 있는데 지역지역에 파송돼서 함께 3, 4일을 지내면서 그러면서 선교해 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선교회 자원한 광림교회 청년들은 한 달 전부터 매주 말씀과 찬양, 공과 프로그램 등을 준비합니다. 학생들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물품과 간식 준비에 자비량으로도 헌신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선교국의 국내 교육선교는 올해로 16회째 이어져고 있습니다. 교회 장년들도 매년 후원으로 손길을 보태며 청년들의 헌신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가 그래도 감리교원에서 큰 교회고 제일 큰 교회고 그런데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또 저희의 노하우를 좀 미자립교회, 좀 아직 부족한 교회 나눠주고 또 가르쳐주기 위해서 올해 국내 교육선교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해 오는 9일까지 전국 15개 지역과 120개 교회, 12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광림교회 측은 앞으로도 지역 교회들의 교회 학교 회복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국내 교육선교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